헤어핀 기본 헤어핀이 왜 이래? 기본 헤어핀을 할 때 많은 사람들이 이런 느낌을 많이 하거든 라켓으로 한다는 느낌이 많이 들어 이거 어떤 느낌이야? 뭘로 하는 느낌이야 이거? 라켓으로 하는 느낌이 들어 손으로 하는 느낌이 들어? 라켓으로 한다는 느낌으로 헤어핀을 하는 느낌보다는 손바닥 있으면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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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로 헤어핀을 한다는 느낌을 하면 기본 헤어핀을 좀 안정적으로 할 수 있어요 이게 라켓이라고 했을 때 이런 느낌으로 헤어핀 하면 안 되고 얘 느낌으로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런 거는 봐봐요 지금 어떤 느낌으로 했는지 지금은 손바닥 느낌으로 하는 것 같아 아니면 라켓 헤드 느낌으로 하는 것 같아 백헤드도 마찬가지로 봐봐 이렇게 이 손을 가지고 헤어핀을 하는 느낌이 들어 아니면 라켓으로 하는 느낌이 들어 손 이건 어떤 느낌이 들어? 이건 라켓으로 하는 느낌이 들어 손으로 하는 느낌이 들어? 그렇지 거리가 멀더라도 얘를 자꾸 들이밀면 타점을 높일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기본 헤어핀이 좀 더 쉬워져 손목으로 힘 조절을 하지 않아도 얘를 들이밀면 기본 헤어핀이 굉장히 쉬워져 그래도 마찬가지고 손등을 확실하게 들이밀고 그럼 기본 헤어핀이 되게 쉬워진단 말이야 이걸 들이밀지 않고 라켓으로 넘기려고 하면 어떻게 된다? 되게 어려워진단 말이야 이거 못 들이밀잖아 확 확 들이밀어야 되는데 확 들이밀어야 되는데 그렇지 그렇지 손을 들어봐 백에서 좀 그렇지 쭉 들고 손을 들이밀는 사람은 이 각이 굉장히 잘 나온다고 그렇지 각이 잘 나와 손을 들은 사람들은 이 각이 잘 나오고 라켓으로만 하는 사람들은 각이 잘 안 나오지 손과의 거리가 멀면 헤어핀은 어려워 손과 셔틀콕의 거리가 굉장히 가까워야 돼 이런 거 말이에요 그렇지 손을 들고서 들이밀다고 너무 백을 잡았어 그러면 손목이 너무 안 써지지 준비립 정도 이 정도 너무 백을 잡았다고 그러면 손목이 백그립으로 많이 돌아가면 돌아가면 손목이 제한이 된다고 그랬잖아 너무 많이 돌린 거지 그럼 나중에 손목이 어떤 롤링이 일어날 수 있을까? 힘들다고 준비립 정도 잡으면 조금 더 사용할 수 있어 이렇게 턴 턴 힘 빼고 그리고 에이 너무 엄지를 많이 마친다 이러면 손목이 너무 안 써지지 헤어핀 할 때 나도 이런 롤링이 안 된다니까 1단계 중요한데 이렇게 중요한 건 똑같은 거야 어? 그럼 손목이 써져 안 써져? 조그맣게 안 써져? 조그맣게 안 써져? 조그맣게 안 써지지 이 정도 잡으면 손목이 좀 더 많이 써지고 헤어핀도 마찬가지라는 것도 엄지를 너무 마친단 말이야 물론 타점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많이 열리게 될 거고 이 정도면 준비급 정도 이 정도만 잡는 게 좋다 이거지 물론 타점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손 내리고 이렇게 이런 느낌 그렇지 이렇게 다 들어야지 이렇게 어깨를 들지 말라 이거지 어깨를 들면 안 된다고 이렇게 이런 느낌은 좋지 이렇게 너무 백을 잡아버리면 손목이 굉장히 지어야 된다 오케이 준비급 정도 그 정도면 좋아 그립이 준비급이 아니야 그거는 뱀 대가리만 이렇게 세어봐 유일하게 코킹이 풀리는 구간이야 이렇게 이렇게 손목을 밀 수도 있겠다 이렇게 그죠? 이렇게 할 수도 있을 거고 그치? 근데 이게 빼고 확 잡는다고 해 봐 빼 이렇게 잡는다고 해 봐 이거 좀 관절이 불편하지 않아요? 아 네 이 정도 이렇게 잡고 지금 톡 이렇게 손목을 쓸 수도 있고 그대로 그냥 찍어서 밀어 볼 수도 있고 이렇게 그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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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밀고 들어와 봐 이렇게 그대로 이렇게 톡 그치? 힘 빼고 지금도 백이 많이 잡히긴 하는구나 그립이 손목이 이렇게 각을 못 낸단 말이야 지금 어? 자꾸 이렇게만 낸단 말이야 손이 더 높은 위치에 포지션을 잡아야 된다고 손이 더 높은 위치에 잡아야 된다고 손이 백 쪽 감각이 조금 떨어지네 헤어핑이 밀어줘 이렇게 되면 안 돼 손 뭐 불편해 그렇지 그대로 그렇지 어 들고 밀어줘 들어와 손도 가깝게 들어요 손도 높게 들어 손을 높게 들으라고 팔이 자꾸 높아 손을 높게 어 임팩트가 끝나고 나서도 이 손이 손이 셔틀콕이 그렇죠 셔틀콕이 있는 위치로 갈 정도로 밀고 들어가란 말이야 이 위치에서 이렇게 이렇게 하지 말고 이거 들고 가는 건 아니고 라켓으로 건드린 거지 오케이 어 밀고 들어가라고 손이 어 되게 쉬워진단 말이야 헤어핀은 그렇지 오케이 밀고 들어오고 응 이렇게 찍어 그렇지 찍어 위에서 손 들고 갈리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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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 어떻게 보면 슬라이스가 나는 거지 그렇죠 슬라이스 이게 모든 동작에서 슬라이스가 나는 원리가 헤어핀은 마찬가지고 이거 봐봐요 슬라이스 났어 안 났어 그렇지 안 났죠 그럼 이건 슬라이스가 났어 안 났어 어 이렇게 슬라이스가 난 거잖아요 어 이렇게 드롭도 마찬가지고 어 이게 또 이렇게 안으로 뭐 감아서 하는 드롭도 마찬가지고 또는 아래에서 하단에서 이렇게 슬라이스 내서 볼을 뭐 다를 수도 있는 거고 이런 모든 것들이 슬라이스 내려면 원리가 어떤 느낌으로 내냐면 라켓이 먼저 지나게 해야 돼 셔틀콕이 있으면 라켓이 먼저 지나가고 뒤따라와서 뒤에서 맞는다는 느낌을 해야 돼 이건 라켓이 먼저 지나가는지 안 지나가는지 봐봐요 여기서 슬라이스 내볼게 지나갔어 안 지나갔어 이리로 그냥 데리고 오면서 슬라이스 내버린 거죠 근데 지금은 어떤 느낌이에요? 라켓이 먼저 지나가고 셔틀이 뒤에 맞는 느낌이죠 이런 드롭도 마찬가지고 응? 이건 어떤 느낌이에요? 똑같은데 이건 어떤 느낌이에요? 저쪽으로 그냥 데리고 가는 거지 그냥 저쪽으로 그냥 데리고 가면서 약간 비켜친 거지 이것도 마찬가지고 라켓이 먼저 지나가고 지나가고 셔틀이 어떻게 되는 거야? 그렇죠? 뒤에 맞는 거예요 이것도 라켓이 먼저 지나가고 셔틀이 다 뒤에 맞는 느낌이에요 지금 여기서 딱 찍을 때도 어느 정도 여기서 밀어주면서 슬라이스 난단 말이야 이건 어떤 느낌이에요? 뒤에 맞는 느낌이에요? 전혀 아니에요 전혀 아니에요 전혀 아니야 지금 어떤 느낌이에요? 그렇죠? 뒤에 맞았죠? 지나가죠 지나가죠 그럼 슬라이스 내는 감각을 조금 더 쉽게 이해할 수 있어요 그렇지 지나가게 라켓이 먼저 지나가고 그렇지 셔틀이 뒤국 무늬 맞게 전혀 아닌데 이런 거 지금 상단에서 찍기 위해서 하는 거지만 슬라이스를 많이 내는 경우 첫 번째 상대방을 속이거나 또는 너무 늦었을 때 많이 낸단 말이야 지금 헤어핀 하는 거 제외하고 일반적으로 그래 또 하나 더 추가하자면 셔틀을 굉장히 예리하게 볼 처리할 때 그럴 때도 이렇게 슬라이스를 내면서 헤어핀을 하기도 하는 거지만 늦었다는 가정 하에 그대로 윌면서 한번 올라가 보는 거예요 한번 해봐요 그렇죠 왼쪽 어깨로 그대로 올라가게 오케이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 예리하게 볼 처리할 수 있겠죠? 한번 해볼게 거기서 그런 감각이 없으면 어떻게 되겠어? 이렇게 되겠지? 이렇게 되겠지? 하나 둘 잘 안 되지 지나가고 뒤에 맞고 그렇지 지나가고 어깨가 쭉 올라와요 팔로 스윙에서 힘 조절을 잘해야 돼 팔로 스윙이 쭉 올라와요 그럼 지나가고 뒤에 맞고 그렇지 더 아래에서 해보라고 이런 걸 게임할 때 헤어핀이라는 이런 것들을 빌비지하게 사용하라는 게 아니라 감각적인 걸 좀 키워주고 싶어서 그러는 거야 슬라이스는 감각 그다음에 내가 늦었을 때 감각 여기서 이렇게 지나갈 수도 있는 거고 또는 반대로 이쪽으로 라켓이 먼저 지나가면 어떻게 되겠어 이런 동작이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이렇게 이해됐죠? 네 이런 감각도 있으면 되게 좋은 거죠 하고 밀렸다 늦었다 그렇지 앞으로 좀 더 밀어줘 그렇지 앞으로 밀어주면서 위로 올라와 왼쪽 어깨로 쭉 그렇죠 밀어주면서 올라와 아 routes it e e . 으 으 으 . 으 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